엥ön 제가 여기 앉았다 걸리는 던질 때는 던져져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자, 일단 드리겠습니다 야 뭐 4개 하나 걸자. 긴장감 없다, 긴장감 없다 이거. 4개 걸어? 어머. 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콜. 어? 소고기. 진짜? 어. 정말? 어. 나 괜찮겠어? 어 괜찮아. 아 좀 더워서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콜. 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준비된 사수 일사로. 입장. 일사로에 사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김말숙 사수. 긴장된 가운데. 아 역시 이 긴장감 이거. 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아 säga.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다시. 백사로. 아. 웟! 아! 아 긴장감 잠이 걸고 있습니다. 이 다리야. 아아아. 아. 아아아. 아아아. 자 2분 훈련병 자 이광서수 제대로 지금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얼렁대는 저런 자세는 사실 태총에서는 일명 양아치 자세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킹크를 길게 잡아당겼고요 부들부들 팔이 너무 떨려요 자 0점 사격 0점 사격 내가 더 가까워 내가 더 가까워 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격은 가장 안쪽으로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건 너무하다 야 그럼 나는 구멍을 이만한 걸 갖다 여기다 꽂았지 아 저기 김말수 선수 우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완전 멀어 봐봐 내가 이겼지? 이겼지? 아 이겼다 또 이겼다 아아 아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아 아 아아1 라운드 가볍게 이겼는데 아아 1라운드 가볍게 이겼는데 2라운드에서도 그냥 가볍게 이겨줄게요 말을 그만해 준비해 준비 이거 간격이 얼마나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얘가 시선만 딱 틀면 저거 다 쓰러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준비하시고 아 안 맞았네 호공을 바로 지금 소녀시대 눈빛으로 저는 사귈 대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런 수가 아 대박 미키랑 좀 교감을 했죠 내가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한 몸 한 배를 탄 거야 그래 좋아 이제 언니가 거기야 거기만 가면 돼 계속 주문을 외웠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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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살 촉에 맞은 건 아니고 몸통에 맞았어요 페널티 쪽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좀 아쉽더라고요 와 마지막 3라운드 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마지막은요. 자, 우리 앞에 움직이는 오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야, 도움이 없다. 가겠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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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둥이 맞을 뻔해야 돼. 시작!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이씨! 아이씨!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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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셨습니다. 동락아, 방송 진짜 재미없게 한다. 아, 진짜 어이없어. 지금 미키가 울고 있어요. 나무가 지금 축축해요, 얘가. 괜찮아, 괜찮아. 아하하! 내가 또 이겼다! 아! 누나가 저기서 보고 있어서, 제가 작게만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겨서 너무 기쁘다. 아, 아돠~! 이야! 야, 너 뛰어가 봐. 왜? 뒤에서 활 속에. Northeast 소리처럼 할까? 아, 너 뛰어 가 봐. 아, 너 뛰어가 봐. 붙어있어, 붙어있어야 해. 어, 언니 저기야 저기해. 됐어, 야. 내가 죽자여야. 써모 Marcus を 아으, 더웠기 해도 얘 때문에 왜 이렇게 짜증 단이야. 에이 진짜, 잘 zrobi고 잘plin닿아요. 아, 이게 뭐야. 어쨌든 오늘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뭐 이길 줄 알았지만 좋은 결과였어요. 우리 동대 생중 특공대. 아, 그걸 맞췄어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